오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낼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할 때가 왔네요 여름이 되었고요 모짜리 1권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승전대축위를 지냈고 다음 주면은 이제 성령 강림대축위를 지내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 사도들, 그 초기 교회의 성교사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떠했고 하는 것들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교의 새로운 분파인 거죠 새로운 가르침인 거고 어떤 신흥종교예요 신흥종교입니다 하여튼 아직 스스로 유다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었지만 이제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나자리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는 이제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260쪽에 총괄적 독서 이래서 복음서들 안에 수록된 기적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은 미라클 놀라운 이야기죠 기적 기적은 이제 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슨 이제 현대 과학 세계에서 살아가지만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고 교황청의 기적 심사는 대단히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학적인 어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경우에 기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십옥시성 이야기가 나올 때 기적 심사가 있죠 그만큼 기도함으로써 이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더 자연 현상이라던가 이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어떤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잘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과학은 그걸 밝히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들을 갖고 이렇게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인간이 저기 달에도 갔다 왔고 물론 이제 그것도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음모론자들 중에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구가 이제 우리 태양계라고 하고 있는 은하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 봤자 거기에는 진공상태지 뭔가 다른 나라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를 볼 때 이거는 어떻게 과학현상으로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 실제 일어난 거 맞아?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 어떤 역사 기록들, 역사 책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들에 대한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바라보 그게 안 되는 것,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현대의 잣대로 자꾸 이해, 이건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성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삼게 됩니다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금서들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금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죠 마르코 보금서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의 4분의 1가량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이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금서들이 전해주는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들 모두가 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제가 조금은 거리가 있으니까 벗고 할게요 젖어가는 숨이 차가는 그런 위험이 점점 느껴집니다 제가 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지금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하다 보면 땀이 나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니요 뭐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도 땀 날 거니까 제가 좀 숨이 차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요 그냥 두세요 그래야 닫고 있어야 더 시원해지는 거니까 어제 신사 베드로 성당에 제가 새벽 미사를 나가는데 거기 주임 신부님은 더위 잘 안 타가지고 선풍기 바람 싫어하고 그런 양반이 수요님들이 이제 제의를 차렸는데 그냥 그대로 여름 제의를 떡하니 났지 새벽이라서 아직 그렇게까지 덥진 않으니까 에어컨도 안 돌지 선풍기도 없지 그러니까 땀이 막 점점 이제 나는데 이제 마스크가 젖어 가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성찬절리 하는데 이제 다 젖어 가지고 이제 하아... 결국 뭐 얘기하고 막 근데 결국 결국 벗었어요 그때 그게 벌써 지금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복음서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과연 그 기적이 정말 그렇게 있었는가 네 그런 거 기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복음서 자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건가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혹하는 건 사실 기적이에요 기적 자체 뭐 어떤 그 뭔가 신기한 일 사람들이 혹하는 지점은 그거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건 아니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고자 당신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내고자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지 어떤 기적 자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잡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를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우리가 되게 이런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하고 기상천외한 것처럼 소개된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같은 범죄에 속해 있는 것은 또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지금 우리 저자께서 이제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이런 내가 사랑하디 너희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라던가 이제 세 번이나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장소를 옮겨 다녔을 때의 상황 되게 보면 뭐 그 한순간에 세상이 온 날을 다 보여주고 뭐 이제 라던가 갑자기 휙 해가지고 성정은 꼭대기로 올라간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려면 그 이제 이 속도에 따라서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속 이상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물리학이 도출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뭐 광속이면은 그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에너지가 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질량을 움직이려면은 질량이 움직이려면은 힘이 필요한 거고 힘이 필요하면 에너지가 소요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나온 이야기처럼 한순간에 온 세상을 다 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건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5천명이나 4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가 발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여튼 참 그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의 범주에 들어갈 수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도 같은 형식은 아니죠 문학 유형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이 전해주는 이런 기상천약어나 경이로운 성격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것들은 문학 유형으로만 본다면은 그냥 이야기에요 이야기 그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화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이 질병을 치유해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육체의 치유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관점에서 병이 났으면은 의사가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그 아픈 것들을 이겨내게 되죠 열이 펄펄 끊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열을 낮춰야 될 거에요 해역제를 투여할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신체 장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체온을 차갑게 할 거에요 뭐 알콜을 이용하든 뭐 이제 뭐 어떻게 하서든가 이제 그 뭐 이마에다가 이제 뭐 수건을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을 뺏는다든가 하는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치유와 그러니까 악마의 추방이 같이 이루어지죠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내려요 뭐 그 간질을 일으키던 마개를 쫓아내시니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현대인 사고방식으로는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옛날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악령의 소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악마다 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유의를 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는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서 그 치유 사건이 동일한 치유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복문의 맥락에 따라서는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처럼 이렇게 주석 될 수도 있고 또야말로 어떤 전통적인 치유 예전에는 어떤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또 주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게 주석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와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발시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된 본문들을 잘 읽으면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전통적인 치유와 우리가 본성상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교해 보면 때때로 사용된 용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의미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베드로의 장모를 낳게 한 이야기를 이제 마르코 보금서하고 루카보금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르코 보금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라고 했고요 루카보금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지지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한번 만져주고 이랬을 거였죠 그리고 루카보금서에 전하고 있는 것은 열이 가셔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권위로서 악령을 쫓아내신 것처럼 열을 꾸지지시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같은 사건이었는데 분명 시몬의 장모님이 여러 차례 아파가지고 여러 차례 다른 것을 했을 때 한 번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한 번은 열을 꾸지지시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은 사실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봤던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인 그 자매의 열을 낮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뭔가 다 이제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르코 보금서 사관은 이제 손을 잡아줬다 뭐 이제 루카보금 사관은 어떤 그 이제 병은 악마의 짓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꾸지지셨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또 밑에 보면은 그때 그 마태보금이 전하고 있는 이제 그 마귀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예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소행인 거죠 그래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을 이제 마귀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라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은 딱히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권위로서 하느님이시니까 이렇게 해결해 본 거죠 자 마치 세 번째 보면은 루카보금에 이제 그 그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 그 그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고 오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에서 풀려났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그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 구마 행위 처럼도 느껴질 만도 하고 손을 얹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통적인 치유나 이제 그런 것들하고 치유 행위하고 별 다르지 않을 예 전통적인 치유 행위 그렇죠. 우리 이제 애기들 배아파여 met 엄마 손은 약손 에서 손을 대 주 잖아요 손 대주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행동을 할때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것들이 그나xe 그때 흔히 하는 행동인거죠 손을 얹고 그래서 보면 이게 무튼 이 그 특별히 그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치유의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비슷비슷한 뭔가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마르코 보금서에 나오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거기에다가 하는 것하고 지금 뒤에 또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사건을 같이 좀 연결을 해놨는데요.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리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격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라고 적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풍랑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잘 자고 계셨죠. 배 자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잘 주무실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막 이제 희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없고 아주 고유해졌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은 꾸짖으시며라고 하는 동사죠. 꾸짖는다. 견고하다. 라는 동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의식에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위에 소개한 본문들에서 그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죠. 자 첫 번째에 이제 일에 소개되는 저 앞에 일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우신 이야기에서는 또 열을 꾸짖으시니? 라고 하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만은 마르코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라고 하죠. 루카 보건소에서는 열을 꾸짖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꾸짖으셨다. 라고 하는 에페티메센 이라고 하는 히라버 동사인데 이것은 이제 더러운 영을 쫓아내다. 라고 하는 여기 가까이에 있는 본문에 나온 그 내용들하고 거기 사용하는 동사하고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루카 보건소에서는 어떤 마르코 보건소와 달리 전통적인 그냥 치유 행위를 구마 행위와 연계시키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그 당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에요. 아람어에서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나온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나 숨결, 바람을 모두 의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떤 동사나 이런 단어들이 엄밀하게 하나하나의 뜻을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영과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언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좀 어떤 그 언어 사용자들의 습관이 그럴 경우에 좀 이렇게 엄밀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것들 되게 발전을 시키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두루룰실한 거죠.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뭐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다채로워요. 영어로는 옐로우로 끝날 것 같다가 누렇다,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언어가 있는 거고 관심이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샘족에 많이 썼던 아람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샘족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악의 세력이 상존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더러 라고 했는데 마르코 보건소 호수라고 했는데 아마 마르코 보건소가 그랬는지 어느 보건소였는데 꿋꿋하게 원래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갈릴리아는 호수잖아요. 그쵸? 호수고 민물인데 호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바다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과학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생명이 다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물속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유기체들이 생명이 되고 그것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육상으로 나와가지고 육상 생명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냥 물하고 갈라놨어. 우리는 육상에 살아.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 손재들이고 물에 빠지면 죽어. 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다는 악의 소굴이다. 저에 가면 괴물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죽는 곳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상존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호수를 향해서 조용해져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사고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은 결국 악령의 서식초여 악령의 상존 장소인 바다를 제어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악령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2사에서 27장 1절과 마르코 보은서 5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자 라고 게 나오는데요. 봅시다. 2사에서 27장 1절에는 그날의 주님께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로 도망치는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닷속 용을 죽이시리라 바닷속에 괴물들 얘기가 나오죠. 레비아탄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고대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닷속 괴물이에요. 큰 바다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뱀이죠. 구불거리는 뱀이라고 했고 바닷속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악령들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우리를 자꾸 침몰시키고 죽이고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마르코 보은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강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화 기르는 많은 돼지대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천마리쯤 되는 돼지대가 호수를 향해 비타를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냥 호수로 들어가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돼지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을 많이 죽인 이야기죠. 악령이니까 악령들이 자기 소구린 호수로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 겁나니까.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나가는데 어디 바로 좀 빙의할 때가 돼지였고 돼지들이 들어가서는 이제 아 도망가야 해 하면서 이제 해서 호수로 뛰어들어갔는데 돼지는 물 밖에서 못해서 사는 동물이죠. 죽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의미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악의 세력이 상존한 장소로서 이렇게 물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한 묵시록에 요한 묵시록 21장 1절에 더 이상 바다도 없었습니다. 라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다를 왜 없애? 라고 여겼을 텐데 이제 옷들이 아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악령 악의 소구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건설되고 이제 참된 낙원이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고 있던 그 악의 소구른 정리가 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만 더러운 악령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더 나아가 더러운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곳 그래서 악령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일구어내셨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을 전해주고자 했던가 하나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악령들을 내쳐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령들을 하느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으로 기적의 의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한계가 지어져 있긴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하느님께서 활동하심으로써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 그들을 제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끝으로 신약성경에 소개된 기적 이야기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몇 가지 감안해야 될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르코 보금서의 아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총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요약해 줍니다. 다 예수님의 행적에서 기적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요약해 주는 것인데요. 한번 봅시다. 마르코 보금서에서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이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담 가셨다가 소주 주시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안식일이 끝났어요. 우리 시간 개념 잘 아시죠? 유다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래서 그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이죠.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럼 해가 졌으면은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안식일이면은 너무 멀리 못 가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때다 하고자 우르르 이제 온 주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서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면서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질병은 마귀들의 소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르코 보금서의 다음 내용은 기적으로 인해 약이 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히려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으면 알려주는데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떼시고 그분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완구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화해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드의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치유를 한 거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게 돼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었는데 그걸 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의료 행위를 한 거죠. 일을 했네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걸고 넘어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서 살리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거 맞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은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뭐 우물에 누가 빠졌는데 안 건져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이제 더 화가 난 바리사이들과 해로드의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라고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미 위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베드로의 장모를 추유해 주신 기적 이야기는 전통적인 기적에 속하는 이야기이죠. 여기 속하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조차 같은 복음서 안에서 조차 기적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름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적으로 싹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동일한 프레임으로 바라봐가지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데 그것은 기적이란 사실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적 그 자체만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기적 이야기들의 의미를 이제 바라봅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바구는 달을 보지 않고 현재 손가락 응시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기적은 사실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요소인데 그 기적 거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달을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형태의 기적 이야기든 간에 기적에 관계된 이야기를 대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본문 속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고 또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적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우선 그 기적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금서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마르코 보금서 1장 21절에서 39절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해서 더러운 형을 쫓아내신 기적이라던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기적이라던가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안 했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건 마르코 보금서 맥락에서 보면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라고 일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들은 기적 자체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그분의 권위를 드러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8줄기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느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모세가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려는 명을 받고 파견되기 직전에 하느님께 당신한테 파견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드러내겠냐 이제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건데요 하면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지팡이 막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돌아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서 1장 21절에서 39절에 기록된 기적들을 탈출기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목적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살펴볼 만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마르코 복음서 4장 35절에서 6장 6절에는 여기는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가 있고 아까 나왔던 마귀들과 돼지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야외로이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주로 수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적 이야기 다음에 그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기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이 기적들은 능력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의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능력의 표지로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보시므로써 파라오가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탈출기 이야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6장 30절에서 8장 21절에 보면 이 부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빵과 먹다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먹다라는 용어가 이 안에서 한 30번쯤 나오고 있다고 해요. 5천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리를 걸으신 기적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적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 기적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메시아적인 중요성을 표명해주고 있고요. 그 기적들을 행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물에 미치게 한 새로운 모세처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구해서 나갈 때 홍해를 갈랐죠. 물을 지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에서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새로운 모세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배고파하는 광야에서 외딴 곳에서 황량한 그곳에서 배고파할 백성들을 먹이신 것 그것이 역시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남게 했던 만나를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모세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모세처럼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신 네 개의 말씀들을 마르코 보금소에서 발췌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기적 이야기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어느 정도 바로잡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기복적인 관점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본래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서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곧 눈먼 이들이 보고 발이 져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대살 안 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사회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사회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고서 오실 분이 당신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마태어복음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토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살짝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을 믿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는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건데 안 한 거죠. 기적 자체에만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마태어복음서 12장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베이체불의 힘을 빌러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러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힘을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자꾸 마귀의 힘, 마귀 대장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 네 개의 말씀들을 마태어복음서에서 찾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방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저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려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기적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시기 위해 하나의 수단 내지 방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어요. 기적은 그냥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고를 갖고서 위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것인지를 찾아보면 기적이라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존의 인식을 성경적인 인식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개막은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성취점에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가 개막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죠. 또한 메시아 시대의 개막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또 기적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위에서 인용한 네 개의 말씀 가운데에서 메시아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도례를 알려주기 위해 하신 말씀은 몇 번째 말씀일까요? 라고 하면 하느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네 번째가 확실하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도례, 메시아 시대의 도례를 예언한 이사야 예언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적과 같이 경이롭고도 초자연적인 순간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고서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째 말씀일까요? 라고 하면은 안 했다라고 하는 데가 두 번째 말씀 나오는 거죠. 일어난 기적들이 티론과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벌써 쟤를 뒤집어쓰고 회계를 했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는 뭐냐 코라진이나 베사이다, 카파르나움 이런 고울들이 당신이 하신 거에 비해서 뭔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는 거죠. 기적의 행위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지구의 권위를 부여받으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번, 4번은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아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위로 마귀들을 쫓아내느냐라는 그런 거죠.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3번, 4번 말씀 3번째, 4번째 말씀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7분인데요. 그러면 30분에 해서 나머지 총괄적 독서 2 기적의 현실성에 관한 내용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돌아오신 것 같으니 뒤여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총괄적 독서 2번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금서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난 후에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구원 행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적으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용어를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기적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현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거나 하지만 치유해 주실 수 있던 그분의 능력이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것들은 하나의 멋진 추억이나 기념할 만한 일 정도로 남는 것 위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러한 심각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행위를 펼쳐가고 계신가 이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몇몇 특권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을 얻은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업적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갈망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관심사였고 또 완수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금서들의 기적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용서받고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야기 마티오 보금서 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마르코 보금서 2장 1절에 나오고 루카보금서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공간보금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일단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다 읽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다 읽으면 오늘 진도 못 볼 것 같으니까 일단 적혀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죠. 마티오 보금서에는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치유를 하는데 그냥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히 바리사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어떻게 용서, 죄의 용서를 운운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죄를 용서받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하냐 뭐 이제 치유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냐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티오 보금서는 이 일을 두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사실 다른 공간보금들에 비해서 제일 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르코 보금서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거는 일반적인 반응들을 이렇게 적은 것 같죠. 루카 보금서에서는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라고 표현을 해요. 하느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세 보금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보금서 저자들이 각자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내용들을 자기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 편집되어 있는 위치들이 달라요.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보금서에서 이야기의 결론 부분만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마르코 보금서와 루카 보금서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마테오 보금서의 내용만 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자는 이 세 보금서가 전해주는 내용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마테오 보금서가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제일 군더더기 적은 것이 원전이라고 많이 파악을 하는데 제일 뭐가 많은 마테오 보금서가 원초적인 형태다라고 하네요. 세 보금서 모두가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군중들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보금서는 크게 놀라 정도로 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마테오 보금서나 루카 보금서는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 보금서 모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보금서만이 다른 보금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예수님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분명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한 것인데 마테오 보금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명하지 않고 오히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가 단수형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한 표현으로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해받은 내용을 아마 지금 원초적인 형태가 마테오라고 적은 건 아마 좀 잘못 적었지 않았을까 싶어지는 게 사실은 마르코가 제일 단순하죠. 지금 보면은 뭐 적혀있는 거가 제일 단순한 거 마르코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제일 단순한 거가 원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은 정말 전해받은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유지하려 그래요.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라고 하면은 거기에 말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빼지는 못하죠. 보통 중요한 분이 말씀하신 거면은 그 말 자체는 살이 붙으면 붙었지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 제일 단순한 내용이 원전일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세 부문이라면은 제일 단순한 거는 마르코 보금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마테오 보금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이라는 것을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공동체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에 또 기소라 마테오 보금서의 다른 표현들을 읽어보면서 문제를 답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또 이제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단수형으로 적었죠. 내가 라고 이제 2인칭 단수형을 썼어요. 근데 이제 마테오 보금서 18장 18절에서는 이제 내가 진실로 얘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수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마테오가 이 보금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금서들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4권 정도에서도 나오겠지만 마테오 보금사가 주로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마테오 보금서는 특징적으로 되게 구약성경의 예언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금서를 보금을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다라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여기 이제 이 기적 이야기에서 바리사이나 그런 유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졌다 라고 했었죠. 하느님께서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유다교적인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은 하느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공동체로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제 교회가 행사합니다. 세례성사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죠. 세례는 그렇게 했었고 고해성사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고백을 듣고 고해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긴 하지만 공동체 앞에서 속죄를 하고 보속을 하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죄의 용서를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권한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유다 출신의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이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테오 보건소 사가는 해야 됐던 겁니다.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5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기적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실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들코보금서 6장 30절에서 44장 8장 1절에서 10절인 건데 그러면은 이게 빵을 많게 한 기적 장정면도 5천명 먹인 것하고 장정면도 4천명 먹인 것하고 두 가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전제 여기 이제 되어 있는 부분만 좀 보도록 하죠. 마르코보금 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자 그리고 마르코보금 8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은 당연히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그 장면이죠. 빵을 떼어 나누고 잔을 나누어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공생을 하던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배가 골게 되었으니까 배불리 먹게 하신 그런 기적이죠. 빵을 많게 하신 기적 행위는 그 옛날에 베푸셨던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옛날이죠. 그 구원의 행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죠.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런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당신 백성인 우리를 먹이시며 또 언제 어디서 빵을 떼시는 행위를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미사성제 그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빵을 떼다 라고 하는 거 빵을 쪼개고 떼고 떼는 행위가 어떤 때는 이제 이 성천례를 가리키는 말로 빵을 떼어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학교 초반에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에서 서로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죠. 그것이 바로 성천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성체성사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은 자잘한 작은 재병들을 작은 빵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쪼개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대재병 하나는 그 성체를 쪼개죠.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체성사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그 옛날의 기적이 오늘날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적인 활동이 오늘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심오한 의미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심오한 의미를 해서 이 기적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일상에 달려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경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은총의 보고고 구원의 장이다.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이제 그때의 그 사람들을 먹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빵의 기적이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선활동들 또 세상에 의한 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것 내가 책임지는 나의 가정의 식구들을 먹여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그런 것으로서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어떤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주는, 챙겨 주고 있는 거죠. 경영을 잘 해가지고 우리 부하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거 역시 이 빵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기적들의 통합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의 이야기들을 보겠습니다. 보금서 저자들은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보금의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 선포해야 할 것인가를 늘 관심의 초점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도 보금서 저자가 어떤 신학적 사고로 어떤 청중들을 대상으로 전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하는 방식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맥락적인 이해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 안에서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보금서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호 보금서의 한 부분들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옆에 실려 있죠. 정독하기 전에 이것들 설명들부터 봅시다. 마태호 보금서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행적들은 마르코 보금서나 루카보금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되는 구절들을 열심히 적어놨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마태호 보금서만 이 내용들을 한 대 모아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보금서들은 그게 이리저리 위치들이 달라요. 지금 나병황자를 고치시다의 이야기 8장 1절에서 4절의 이야기는 마르코 보금서 1장 40절에서 45절 루카보금서 5장 12절에서 16절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는 루카보금서 같은 경우는 한참 떨어져가지고 7장 1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역시 쭉 이어지는 때 마르코 보금서에서도 이어지지만 루카보금서에서는 오히려 제일 앞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4정 38절, 39절에 나오죠. 또 카파라나움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역시 배치된 위치가 달라요. 마테오 보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기적 이야기들을 한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마테오 보금서의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사상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나오는 내용이죠. 쭉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배치가 되고 그 이어서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할 그 기적 이야기들을 뒤에 따로 모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상설교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원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그래서 카파르나엄에 가서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원격으로 이렇게 원격 진료네요.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카파르나엄에 있는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어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신이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라고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저녁에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들린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가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글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나병헌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인대장 로마인인 거죠. 로마 군인인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관련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헌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표상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8장 4절을 참조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거는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라고 율법을 준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헌자 고쳐주신 나병헌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게 했다라는 걸 볼 때 이 나병헌자는 유다인이를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대상이 유다인들에게 우선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대장이죠. 백인대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군에 거기 갈릴레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그러고 유다인들의 어떤 풍속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인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유다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정결례를 거스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마 주님을 제 지붕 안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유다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떤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모니까 그래도 가족이죠. 가족이고 충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리저리 또 그 사위놈이 잘하던 고기잡이 때려치우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그쵸. 뭔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들어서 알겠죠. 속이 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속이 좀 탈 것 같긴 해요. 딸림 맡겨놨는데 벌어먹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저희 싸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그랬을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사위가 따르겠다고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 정도는 들었을 거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분이 어떤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장모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한 대 모아서 전해주면서 이제 16절을 결론처럼 기술하고 또 구약성격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종결합니다. 모두 고쳐주셨다. 그들이 유다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미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하여튼간에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 거냐 이사회에서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담화에서 이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병을 안고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당신이 떠맡으셨다라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한 대 모아놓은 이유를 밝혀주고자 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사회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주님의 종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병고를 다 떠맡아주시고 그것을 해방시켜주셨다라는 것을 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놓여있고 그 표상하는 대상이 다른 여러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취해주시는 분이 결코 않으시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테오 복음서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요한복음서가 전해주는 기적 이야기들을 봅시다.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은 기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용어 대신에 표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결코 기적 그 자체로 취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행위들을 단 한 번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다룬 적이 없고요. 항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계기로서만 취급해왔습니다. 특별히 아래 소개하는 새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뒤이어서 보통 그 뒤에 설명이 많아요. 논쟁하면서 이야기 기적 행위 했어요. 5천명을 먹이셨어. 그러면 생명의 빵에 대한 논란이 그 뒤에 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생 소경을 고쳤어. 그리고 나서 누가 고쳐줬냐 안식일에 해도 되냐 이런 거 갖고 뒤에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 행위가 그냥 그거로 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담화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담화문의 형태로 해석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것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기적의 현실화라는 문제가 요한보검서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보검서의 내용 본문 내용들로 5장과 6장과 9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거고 그 치유가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이니까 이제 그 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데 예수님한테 일어나가지고 네 그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했는데 들고 가고 있으니까 노동을 하고 있다. 왜 짐을 나르냐 해가지고 그 논란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저는 저를 고쳐주신 분께서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가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했으니 하느님의 사랑인 것 같기도 한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제 해서 유다인대사에 막 논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 병자가 막 하는 그런 논란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아드님 권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서 5장 19절에서 27절의 담아문이 전해주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배찾다 연못이구나 네 어쨌든 이제 10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나오는 권한 이제 이제 하여튼 뭐 유다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도 그런 일을 했다고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당신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서 이제 당신을 하느님하고 대등하게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러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가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27절까지는 권한을 주셨다 뭐 건데 하여튼 이것을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유다인들이 박해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변론이고 당신이 그 권한이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느님을 더 이제 만나도록 다른 일상의 것들을 좀 쉬고 하느님과의 시간을 가지라고 정해진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이제 일 일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일하지 마는 게 어디까지 일하지 마는 건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뭔가 물건을 움직인다던가 뭐 수확하거나 또 밭일을 한다던가 뭐 이제 불을 지핀다던가 요즘에는 불을 지피는 일은 대단히 쉽지 않은 라이트 탁키면 되는 거고 전기불도 그냥 스위치 탁키면 되는 건데 불을 지피지 말라라는 거 옛날 같은 경우는 불 지필려면은 아 이제 캠핑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일부러 그걸 부시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부시돌이나 부시돌도 없으면 나무 열심히 비벼가지고 거기서 불 만들잖아요 그거 해보면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을 지핀다라는 건 어마무시한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이야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교 정통파 유다교의 정통파 라고 나는 좀 극렬하게 그걸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더운데도 중정음식은 이런 거 쓰고 검은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구린나루 기르고 수염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전기 스위치 켜는 것도 불을 지피는 일이다 라고 여겨가지고 안 합니다 안식일 되면은 그래서 안식일 가면 그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거는 불을 지피는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지된 행위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타면은 층층이 서요 그래서 그걸 내리면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율법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안 되고 들을 사람들이 막 정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생명을 하느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쉬셨던 그 날에 더 이제 그 창조 위협을 생각하면서 쉬는 날이라고 이제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한 거지 어떤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주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치유를 하셨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거 그거 보고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게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한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서 6장에는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기적 내용은 기적의 내용은 5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장정만도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고 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필립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 너지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1데나리오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일당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대충 그 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 딸린 가족이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만큼 식량을 마련할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뭐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 가족이 1데나리오 가지고 먹을 수 있을 거고 그 당시는 그 식구가 많았으니까 식구가 많았으니까 뭐 좀 러퍼하게 5명씩만 딸렸다 라고 쳐도 이제 200데나리오 너지 빵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그런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면 그러니까 1데나리오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5명이라고 치고 이제 그러면 3끼 다 먹을 만큼 이라다 하고 그때 3개를 다 먹었는데 어쩐는지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두들겨 보았을 때 조금씩이라도 빵조가리라도 얻어먹게 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한다라면 1데나리오 몇 명쯤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여튼 뭐 50명씩 매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볼 수도 있죠 한 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보고 됐고 또 많은 경우는 이게 장정만도 5천명인데 장정만도 5천명이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장정에 해당할 사람이 저희 이 공간 안에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 기적에 해당하는 이야기 빵을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거는 빵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는 기적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들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를 하시게 되죠 그건 되게 기니까 이제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 생명의 빵 이야기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살과 살을 그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쫓아온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 곁에 쫓아다니면은 배를 골치는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막 배 나눠 타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것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빵 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빵에 이제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용도로서의 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참된 생명을 주는 그리고 당신께서 세우실 성체 성사에 당신의 몸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제 이 빵에 대한 기적 다음에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저 저 말씀은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뭐 살을 먹으라고 준단 말이냐 막 이제 이러면서 많이들 떠나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바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성체 성사로 살아가는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 그 줄기이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래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몸이 성체 성사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9장의 것은 이제 소경을 치유한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 사람 이야기였죠 그럼요 봅시다 9장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시다라는 얘기고 실루암 못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여기서 이제 그 정체성 이것은 이제 이제 또 이제 그 또 똑같은 양식으로 안식일 날 고쳐주신 바람에 그 하도하도 많은 날에 안식일 날 고쳐주셔가지고 계속 또 논란을 일으키세요 그랬고 그래서 그 마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느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이제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징을 일으키냐 어쩌냐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를 불러 불러가지고 당신의 날을 맞소 막 그랬는데 제 아들이 맞는 거 아들은 맞다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수정은 내빼고 이제 결국 이제 이 그 주인공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바리사이들한테 저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뭐 이제 당신은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여 막 이러다 이래서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네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거기서 결국 참 이 그 원래 눈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잖아요 참 이제 세상이 빛을 보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됨으로써 진리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제 육체적으로는 볼 수 있는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눈 감고 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대비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진리를 찾아서 정말 눈을 뜨고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고 이제 진리에 눈 감고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시는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아까하고 이어지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또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으로서의 그 당신을 보여주는 그런 담화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사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정말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꼭 그것이 하느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고요 그것들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성소모짜리 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잘 공부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은 현충일이에요 빨간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여기도 쉬니까 잘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3일 월요일에는 일단 평소대로 그냥 여기로 10시 반까지 모이시면 됩니다 모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눔장 제출하셨죠 아직 제출 안 하시면 나가시면서 봉사자분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제출한 나눔장과 함께 수료증을 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름 잘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가기실에서 다 다음 주에 오시면 수료증과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종강 한 학기 마무리하는 감사 미사를 11시 30분 미사로 대성전에서 이렇게 종강 미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개근을 노리신다 라고 한다면 꼭 그날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뭐 좀 세 차례 이상 빠져가지고 뭐 과제 수료를 해야 되거나 하시는 분 없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런 사유서 수료 대상자는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오늘도 강의 떠드느라고 좀 더 많이 진행이 시간을 더 많이 쓰긴 했는데요 한 학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학기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한 학기 잘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삼정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하늘의 구원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네 모시던 아들에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하느님께 빌어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